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판문 접선은 3주년을 맞아서 같은 날 국회회의에서 한 발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발언은 결국은 대통령의 문제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라고요. 그 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에 남북 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3년 전과 정세가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인 아주 중요한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평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화 이런 것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자 서울경제의 대표적인 그런 코너 가운데 하나인 무언설대는 대통령의 북한사랑 대통령의 북한중독증을 이렇게 에둘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중독증에 빠져 있어야 하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비판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기사를 접한 한독자 K씨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못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북을 이리도 챙겨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우리 국민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난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하나로 화합되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면 저절로 평화가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뭐가 신리외교인지 이런 것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렇게 끝난 것을 보니까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 왜 대통령은 모르시는가요? 이렇게 아마 대묻고 싶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비판적인 댓글들이나 의견들이 주요 중앙지에 다 실린 건데 이런 것을 잘 보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들 가운데 거의 99% 정도가 비판적인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될 텐데 딱 한 노릇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발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또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속포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출 회복이라는 것이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누가 이런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숙한 부분입니다. 또다시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간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보건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저의 해설은 일단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돼야 보건력의결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서 경제성장의 정상계도에 올라왔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발언을 보고 케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당체에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달나라에서 방금 온 듯한 말들만 항상 쏟아내십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니까 아마 달나라 이야기도 나오고 화성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같은 케이시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대통령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500명씩 이상씩 신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갖고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말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에 바탕을 둬야 말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도통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또 저 양반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정치라는 것은 말을 갖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는 거대한 10년이 놓여 있는 것이죠.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리고 과속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만 좀 더 지켜질 수 있으면 또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도보다리의 추억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환상적인 추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측에 완전히 그냥 이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시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하고 전혀 딴 판으로 도보다리 추억에 아직도 잠겨 있으니까 국민들이 참 답답한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